제 2회 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정답은 1번입니다.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3번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예요? 4번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고르십시오. 보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6번 불고기가 맛있지요? 불고기가 맛있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이 소포를 미국에 보내려고 해요. 네, 만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소포를 미국에 보내려고 해요? 네, 만 원입니다. 너무 SO포를 미국에 보내려고 해요. 질문이 있어요? 네, 4번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질문이 있어요? 네, 4번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세요. 9번 얼마를 찾으시겠어요? 30만 원을 찾으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를 찾으시겠어요? 30만 원을 찾으려고 해요. 10번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앞에 앉아서 볼까요? 네, 그럼 앞자리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앞에 앉아서 볼까요? 네, 그럼 앞자리로 가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여름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여름이 싫어요. 겨울이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여름이 싫어요. 겨울이 좋아요. 이번 생일에 무엇을 받았어요? 이번 생일에 무엇을 받았어요? 시계도 받고 구두도 받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생일에 무엇을 받았어요? 시계도 받고 구두도 받았어요. 13번 이걸 중국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걸 중국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비행기로 보내실 거예요. 배로 보내실 거예요. 14번 14번 어때요? 많이 매워요? 아니요. 많이 맵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때요? 많이 매워요? 아니요. 많이 맵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맛있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이 사람은 형이에요. 이 사람은 형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형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16번 16번 우리는 이번에 내려야 하죠? 네. 시청역에서 내려야 해요. 그리고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번에 내려야 하죠? 네. 시청역에서 내려야 해요. 그리고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아니요. 회사 근처에는 병원이 없고 걸어서 30분쯤 가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운전을 할 줄 알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요즘 좀 바빠서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냥 운전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전을 할 줄 알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운전 학원에 등록해서 배워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할 집은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교통도 편하고 조용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그런 집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사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3주밖에 안 남아서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군요. 그런데 이사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3주밖에 안 남아서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주말에 친구들하고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글쎄요. 저도 한국에서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옷이랑 신발이 없어서요.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등산복이나 등산화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한 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친구들하고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글쎄요. 저도 한국에서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 옷이랑 신발이 없어서요.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등산복이나 등산화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한 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어디 한 번 볼까요? 어디 한 번 볼까요? 음... 감기에 걸리셨네요. 일주일 정도 약을 드셔야겠어요. 저는 감기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데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네. 약을 먹지 않으면 빨리 낫기 힘들어요. 그럼 우선 3일만 약을 드셔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고 목이 많이 아파요. 기침도 나오고요. 어디 한 번 볼까요? 음... 감기에 걸리셨네요. 음... 감기에 걸리셨네요. 네. 일주일 정도 약을 드셔야겠어요. 저는 감기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데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네. 약을 먹지 않으면 빨리 낫기 힘들어요. 그럼 우선 3일만 약을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7일에 계속... 21번...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치를 사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여러 가지 김치가 있네요. 저 외국 사람이신 것 같은데 김치를 잘 드세요? 그럼요. 김치를 아주 좋아해요. 처음에는 많이 매웠는데,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치를 사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여러 가지 김치가 있네요. 저 외국 사람이신 것 같은데 김치를 잘 드세요? 그럼요. 김치를 아주 좋아해요. 처음에는 많이 매웠는데,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진성씨, 미안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회의가 생겨서요. 지금 잠깐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30분쯤 늦게 만나도 될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기로 한 커피숍이 오늘 문을 닫았네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로 올래요? 우리 회사 근처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진성씨, 미안해요. 진성씨, 미안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회의가 생겨서요. 지금 잠깐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30분쯤 늦게 만나도 될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기로 한 커피숍이 오늘 문을 닫았네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로 올래요? 우리 회사 근처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결혼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마워요. 김부장님도 조금 전에 오셨는데, 결혼식 끝나고 다 같이 사진 한 번 찍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가봐야 해요. 그냥 지수 씨만 보고 가려고 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빨리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여기까지 와 주었는데, 그냥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결혼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고마워요. 김부장님도 조금 전에 오셨는데, 결혼식 끝나고 다 같이 사진 한 번 찍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오늘 일이 좀 있어서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가봐야 해요. 그냥 지수 씨만 보고 가려고 왔어요. 그렇군요. 그럼 빨리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여기까지 와 주었는데, 그냥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24번 인터넷으로 부산에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는데요. 기차 시간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시 표로 바꾸어 드릴까요? 아침 8시 표를 예매했는데, 그때 출발하면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네, 6시 반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럼 6시 반 표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인터넷으로 부산에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는데요. 기차 시간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돼서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시 표로 바꾸어 드릴까요? 아침 8시 표를 예매했는데, 그때 출발하면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네, 6시 반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럼 6시 반 표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밤에는 좀 춥겠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에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밤에는 좀 춥겠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겠는데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에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25번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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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작년 겨울에 한라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날 날씨가 좋아서 사진도 잘 나왔어요. 겨울에 등산을 하면 눈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날씨도 너무 춥고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옷이나 신발 등을 잘 준비해서 가면 괜찮아요.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 것을 신고 등산을 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럼 저도 잘 준비해서 이번 겨울에는 한 번 등산을 가봐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작년 겨울에 한라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날 날씨가 좋아서 사진도 잘 나왔어요. 겨울에 등산을 하면 눈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요? 날씨도 너무 춥고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옷이나 신발 등을 잘 준비해서 가면 괜찮아요.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 것을 신고 등산을 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럼 저도 잘 준비해서 이번 겨울에는 한 번 등산을 가봐야겠네요. 27번 28번 28번 29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머니께 뭘 사드렸어요? 작년 생신 때는 시계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걸 사드리고 싶어요. 음, 그럼 화장품이 어때요? 화장품 선물을 받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좋아하실까요? 아들이 선물해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드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머니께 뭘 사드렸어요? 작년 생신 때는 시계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걸 사드리고 싶어요. 음, 그럼 화장품이 어때요? 화장품 선물을 받으시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좋아하실까요? 아들이 선물해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매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드리세요. 29번 30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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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분ätte 참여해주세요. acular